월드스타 싸이가 꿈의 무대,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올랐습니다. 무려 8만 명의 영국 팬이 함께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시건방춤을 따라하는 8만여 관중들. 싸이의 등장에 거대한 스타디움이 한순간 클럽으로 바뀝니다. 이곳은 영국에서 열린 초대형 콘서트, 썸머타임홀 2013의 무대, 윌아이엠,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가수들이 함께한 무대에 싸이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이라이팅은 역시 강남스타일. 신나는 리듬에 맞춰 8만 팬들이 일제히 말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2만 5천여 관중이 열광한 러시아 공연에 이어 힘의 무대 웸블리를 점령한 싸이. 즐길 줄 아는 월드스타 싸이의 무대에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TV조선 조정린